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활용해서 물의 흐름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오일권 유승화 교수팀은 그래핀이 기름처럼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어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틈이 촘촘이 난 그물망에 그래핀을 코팅하면 물이 그물망 틈에 갇히지만 여기에 전기를 걸어주면 물이 그물망을 통과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물질이 물에 젖는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라며 방습과 제습, 금속의 부식현상 해결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레이서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습니다.